기대해도 돼. 우와. 파절이 된다. 시완이 만든 파절이. 방탄식게. 방탄식게. 이 치즈가 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불이 제대로인 것 같은데. 갈비. 너무 먹고 싶다. 이거 되게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 이야. 벌써 냄새가. 와. 저거 예술이다. 생긴 거 봤어. 와. 죽인다, 진짜. 저거는 처음 봐, 진짜. 고기 중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한번 줘볼게. 이야, 비주얼 끝장이다, 진짜 이거. 비주얼. 엄청 잘 잘리는데? 잘 잘리는데? 와. 어, 이 정도로 익으면 되지. 안에가 시뻘건데 뭐 형. 아니야, 원래 이렇게 많이 먹어. 나는 소고기는 덜 익힌 거 좋아해. 그래. 오, 안에 익힘은 진짜 잘 갖췄지. 한번 먹어봐봐.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어? 너무 맛있어. 진짜요? 막동아. 와, 빨리 빨리 먹어. 따뜻했지? 감사합니다? 네, 먹어. 우와. 와. 너무 맛있다. 이거잖아, 이거잖아. 익었어요? 마가린을 살짝 올려. 거기다 구워. 대기심으로 구워. 아, 이거만, 이거만 녹여도 냄새가 맛있어요. 이야, 우리 동욱이 또 고기 한번 또. 자, 이거 넣어라. 와. 비주얼이 뭐. 비주얼은 예쁘네. 아, 냄새 너무 좋다. 형님, 이거 언제 뒤집으면 돼요? 응? 근데 이거 무슨 집게가 있어야 되겠다. 집게 있잖아. 내가 빼놨잖아. 어, 됐다. 집게 제가 바꿀게요. 형, 이거 가위로 자를까요? 가위로 잘라야지, 자. 네, 네. 자. 수연아. 이거, 이거, 이거. 자, 제가 할까요? 안 되나요? 이거, 이거. 여기가 이만큼으로. 핫 뜨거워. 손에 장갑? 핫 뜨거워. 손에 장갑, 장갑. 장갑. 장갑, 장갑. 장갑 있지? 장갑, 좋다. 이 장갑을 갖다가 좋는데도 안 쓰고 똑같이. 야, 확실히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한 번 더 잘라줄 것 같아. 야, 이 장갑 진짜 좋구만. 아니, 한 개 더 안 뜨겁구만. 진짜로. 이제 하나도 안 뜨거워. 나중에 저거 못 아껴 쓰고 할 때. 그러니까. 전문 같았어. 야, 이거 완전 안 뜨거운데? 와, 너무 맛있겠다. 빨랐어. 형, 이거는. 와, 이거 너무. 온세부터 이거. 형,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이야. 아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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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먹어. 어, 이거 이제 먹으면 돼. 먹어, 빨리. 어, 어. 선생님 하나 드셔보세요. 먼저 먹어. 뜨거워요. 형. 어? 솔직히 어저께 우리 중심 먹었잖아. 그거보다 맛있는 건 왜 그런 거야? 아, 정말? 아니, 진짜로. 아니, 원래는 막 숯부려고 해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음. 녹는다. 너무 맛있어요. 용아, 빨리 많이 먹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여기 소금만 살짝 찍어도 엄청 맛있어. 그 기름장 둘잖아. 거기. 우와. 너무 맛있어요. 우와.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걸 마가린을 하면 이게 되게 고소하거든. 익은 거야, 먹어. 네,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가 괜찮으면 됐다. 네가 괜찮으면 됐어. 형, 이거 한 동이 더 굴 때 이거 마가린 더 그때 또 넣어야죠. 어, 계속 마가린을 좀 넣어. 그렇죠. 실수해서 많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많이 빠트려야. 맞아,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굽는 족구이가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이거를 발라놔야겠어, 마가린을. 자,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애지. 마가린도, 마가린에도 그게 소귀에 배야 될 것 같아. 송우도 진짜 맛있어. 저 고기를 놓고 가봐봐. 우와. 송우 정말 맛있어. 아, 송우 맛있어? 근데 송우. 송우가 맛있어? 기가 막혀요. 음, 송우. 잠깐만. 송우 먹어봐. 두려워. 아, 불안해, 불안해, 지금. 아니, 아니야. 아, 처음이에요, 야? 아니, 아니야. 형.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쫄깃쫄깃죠? 맛있죠, 송우. 식감이 너무 탱탱해. 어. 우와, 장난 아니다. 완전 장난 아니다, 이게. 음. 어때요, 형? 맛있어. 송우 맞지? 네, 송우가. 야시훈이 너는 형이랑 여행 다니면서 진짜 새로운 경험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야. 진짜. 맞아요, 형. 우와. 우와. 송우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못 먹고 그랬으면 서운할 뻔했다. 진짜. 선배님, 이거 신의 한수예요. 송우가? 네. 겨자. 맛있네, 그런데. 아, 그런데 진짜 맛있네, 맛있기는. 이 송우가 맛있네. 되게 식감이 되게 좋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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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야. 네. 이게 이제 이거를 부어서 먹는 거야. 이야. 와, 비주얼 진짜. 와, 선배님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하시죠? 진짜. 이거. 그럼 레몬을 넣어서. 이야, 이 비주얼은 어떻게 할 거야. 됐어. 그래서 돌리면 지금 딱 그게 풀어지질 않아, 이런 식으로 소고기랑. 이거 익었어? 다 익었어, 예. 형, 이게 뭉테기로 하신 거예요? 응? 뭉테기로? 이거, 이거. 아, 이게 맛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질긴 걸 먹었네. 근데 이거 조금 질겨지는 것 같아, 나는니까. 고와야? 그래, 그렇지. 그렇지, 뭉테기. 부으니까 질겨. 이거 봐. 괜찮아. 어, 나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아니야, 아니야. 어때? 먹어봤어? 형, 완전 맛있어요. 야채가 들어가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 말이 없어졌어, 먹으면서 맛있는 거를. 이거 맛있어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 혜연아. 왜 뭐가 불만인데, 지금? 아니, 불만 하나도 없어요. 불만 한 개도 없습니다, 형님. 내가 모르니까 여기 스크막이야. 훨씬 괜찮지, 이게. 아, 혜연이 좋아. 아, 혜연이 좋아. 야. 아, 그만. 네. 먹어. 감사합니다. 혜연이 좋아. methods sound design design 동안 이 집 안 지어주는 안 되겠네. 이제 못 술을. ласт grapppp, 가Raybpp. 지금 성경 안 줬네. 제 Independence Day possible. 저 흠화니 따가 왜 한 거야, 쟤. 딱 보니까. 가위바위보